아 깜짝이야 그럴 일은 없죠 괜찮죠 꽂아다니 나 봐 안 꽂아 상관없어 어? 네 한 10분 이때 시작 안녕하십니까 내 건가 이거? 어 그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어 내 건 줄 알고 지금 거의 한 30분은 호연이 코 표식 얘기를 하고 있어 송아지 같다고 송아지 송아지 소띡이네 저장하고 돌려보세요 나 없을 때 무슨 얘기 했어 아니 그니까 너 칭찬해달라고 해서 교창이 칭찬이요? 했는데 너 들어왔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야? 아 좀만 이따 들어왔고 그랬나? 눈치가 없었네 잘생겼다 야 응 나 잘생겼다고? 머리가 이거 아니야 머리가 인터넷 쉐이터 좀 해봐야 지금 거지존이야 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괜찮은데? 눈 찔러서 그래? 아니 그냥 나 지금 머리가 너 한 것 중에 제일 낫긴 해 그래? 응 그 정도야? 응 나 호연이 고등학교 때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 뭐 했지? 장발? 장발이었나? 장발이었나? 하고 쇠골을 내야 돼 섹시한 티셔츠 어디까지 어디까지 왔었어? 어디까지 왔네? 어? 이쯤? 이쯤? 더 되지 않았어? 나 너 프사에서 봤는데 이 정도 더 되지 않았어 무슨 프사에서 봐 아 너 페북 아 머리 길이? 어 머리 길이 머리 쇠골까지 왔지 이쯤까지 더 길지 않았어? 아 진짜 엄청 장발이었는데 아 여기까지는 안 왔어 안 왔어? 어 이쯤이었어 이쯤 내가 기타 그거를 스트랩을 잘못 본 건가? 뭐 그러다 뭐 그러겠지 뭐 아 뭔가 묶고 다녔는데 뒤를 아닌가? 안 묶었어? 묶은 건 그거밖에 없어 그 인터뷰 잘하는 영상 아 그냥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거 생각하고 있나 보다 묶은 건 그거뿐 아 그거 봐야 돼 보면 안 되지 아 씨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야 그거 우리끼리니까 보는 거지 호원님 오늘 기타 라이브 해주세요 기타 라이브 해달래 네 끄덕 해봐 아 또 그거 생각났나 너가 애기 필터 보러 가지고 한 거 애기 필터 보면서 사진 찍어 애기 필터 엄청 잘 어울려요 호연이 그 제가 애기 같이 해서 올렸던 사진이 있거든요 원한 야 갑자기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아니잖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어플이고요 걸로 보여줘 그거 어 그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 저 1분 뒤에 꺼야 되네 한 시간 됐어 벌써? 응 언제부터 켠 거야? 거의 뭐? 형 나하고 나서부터 내가 게임 2판 할 동안 켜고 있었구나 2분 20초 남았네 그럼 게임 한 판이 30분이라는 소리야? 어 계기네 두 판 다 이겼지 오 왜? 내가 좀 하지 어 게임을 이겼으니까 그럼 기분 좋게 작업을 해볼까? 호연이 소상한테 먹었어?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나? 아 호연이의 기타 선생님? 한 수 배워 한 수 배워 한 수 배워 이건 G 코드야 내가 그때 알려줬지 아 아 잘 이건 D D인데 이건 약간 안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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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마이너 저거 하는데 6주 걸렸어 D 마이너 이거 뭐야 D 마이너 왜 건너대요? D 마이너 D 마이너? D 마이너? 알지 야 맞잖아 여기 제자 아 여기 제자 여기 제자 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 제자 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 C도 약간 밑으로 계셨고 이렇게 알지 네 제자로서 느낌이 어때요?